대표적인 관음성지 양양낙산사가 불기 2,564년 부천이 모시나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마스크를 양양군에 전달했습니다.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은 김진아 양양군수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과 마스크 천매를 전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현실화됐고 양양지역 경제 상황도 많이 악화돼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성금과 성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정성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